마이 네임 이즈 자영 I love myself 잉글리쉬 네임 실비야 마이 드림 이즈 커리어 우먼 생산관리 3부 이자영입니다 대리님 뭐 찾으세요? 아 역시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최동수 넌 지금 죽 벗고 이게 뭐하냐 똑바로 해라 예 알겠습니다 아 이자영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지? 나도 말이야! 언젠가 대리되면 진짜 내일 멋있게 해보고 싶었는데 나는 포기 안 해! 세 달 안에 토잉 600을 어떻게 넘냐? 사는 사람 관점에서 원하는 게 뭘까? 세상을 즐겨라 소비자의 관점에서 인사이트 한 게 뭘까? 엑셀렛!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셔프 셔프 시절 오 시즈 브레인스 이게 가짜라는 건 누군가 조작을 했단 얘긴데 미스테리어 담당이 누구였어? 나우 시스 뭔 뜻이더라?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이너마이트야 히스터리 풀렸네 퇴직금은 1163,778원 집합아 재밌어? 아, 갑자기!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요만큼이다 정해놓은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말 본인이 재밌는 거 하고 살아 오케이? 계산해봤어? 보수적으로 봐도 칼칼칼 되려면 애초에 검사도 안 했을 것 같다 이거 내가 써도 되죠? 잘 부탁드립니다 I won't stop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저기요, 제리 속상으로 진도 좀 빡빡 나가주세요 Go! Everybody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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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rybody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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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erybody go go